아 안녕하십니까 월드이든 레슬링의 이든입니다 오늘은 멤버십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기간별 챔피언 배지입니다 첫번째로 뉴 챔피언, 24-7 챔피언, 태그팀 챔피언, 미드카타 챔피언, 넘버2 챔피언, 넘버1 챔피언, 월드챔피언, 아이콘 챔피언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화려하죠? 두번째는 유행하는 이모티콘 제공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모티콘들이 현재 프로레슬링에서 가장 인기있는 챔트입니다 회원수에 따라 이모티콘이 더 추가될 예정이며 만약 이모티콘에 있는 한 챔트의 인기가 줄어들 경우 그 이모티콘은 다른 인기있는 챔트로 수정됩니다 세번째는 챔피언 전용 라이브 풀버전입니다 멤버십 챔피언들만 볼 수 있는 라이브 풀버전을 제공해드립니다 편집권을 보기 전에 미리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세요 네번째는 새 동영상 우선시착권입니다 모든 영상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가끔 편집이 빨리 끝날 경우 멤버십 챔피언분들은 예약시간보다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챔피언 대관식을 치러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